그러다 옆을 보면 악어가 바로 옆에 있어요. 가이드들은 새벽에 강으로 들어가면 항상 그래요. 여기 포인트다. 이럴 때는 포퍼 아니면 도그 워킹. 도그 워킹 때는 펜슬 베이트를 던져라 그러는데 저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디프 다이빙 클랭크 베이트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이 민호를 던지고만 있는 거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최종일을 하루 남긴 4일째에 오후가 돼서 어? 아니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철수 직전인데 같이 이제 보트에 타고 있던 일본의 젊은 청년 있어요. 이또근이라고. 그 친구가 벌써 세 번째 같이 낚시를 온 건데 새로 산 펜슬 베이트를 하나 꺼냈습니다. 출발 전에 구입한 20cm짜리의 140g 되는 싱킹 텐슬. 슬로우 싱킹 텐슬이에요. 이건데요. 이 루어는 출발 전에 이번에 같이 갈 동료들끼리 정보 교환을 하면서 다들 한 개씩 구입을 한 거예요. 괴여낚시로 유명한 중국인 프로 낚시 앵글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추천을 하던 거예요. 공 누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추천을 한 건데요. 막상 구입을 해보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 플라스틱도 좋은 것도 아니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낚이겠나? 다들 그랬어요. 샀는데 사용 안 해보는 것도 그래서 한번 던져놓은 거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도구는 이걸 마지막으로 탁 갈아가지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근데 가라앉으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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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을 했어요. 가라앉지 않게. 이게 굉장히 또 무리해서 잘 움직입니다. 도구 워킹이 잘 돼요. 고사목을 통과하는데 수면에서 펑 그러더니 스포테일이 낚였습니다. 낚인 게 7kg 정도 되는 이따만 한 거였어요. 제가 그동안에 낚았던 거 두 배도 넘는 그런 사이즈가 아차 싶었죠. 저도 이 큰 루어에 낚여서 놀랍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원래 스포테일은 30kg 정도까지 커지는 괴물인데 작은 루어로 저는 그동안에 조그만 새끼만을 잡고 있었구나. 가이드 말 안 듣고 내 고집대로만 하다가 완전히 이 거얼만 던져서 대낮에 돌아다니는 어린이 스포테일만 낚고 있었구나. 가이드 말 안 듣고 섣부른 판단에 의지했던 후회가 내가 잘못했다. 라는 후회가 흘려왔습니다. 스포테일의 대여는 아침 저녁으로만 낚이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이제 탑 워터에 아마리 맞고 잃어버린다. 아마리 맞고 아마리 맞고 다시 탑 워터에 가서 조금씩 아마리 맞고 아마리 맞고 아마리 맞고 아마리 맞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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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3m 이런 커다란 악어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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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